이제 언니 사이가 중요한 거야. 아 너무 아파. 다치면은 뭐야? 다! 어? 뭐하냐? 뭐해? 어떻게 해요? 뭐해? 뭐해? 귀여워. 빠르면 뭐해? 와 진짜 나왔나. 내가. 와. 헷갈렸어.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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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페인지 한 번 나왔다. 한 번만 한 번만. 나 여기서 못하면? 아니야 아니야. 얘네.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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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뭐래도 콧물 나오려고 해. 다! 다! 제대로 나왔어. 다! 다 아파. 다! 그래! 그래! 아파! 미안해.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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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자신을 굴릴 줄 알아. 다! 우리 아웃이야! 진짜 자기야. 사실 한 개. 이상해. 언니 왜 두 장 넣지? 사회에서 약간.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다. 세 장제 네 거 해. 무전 stars! 안녕 내가 말하는 문장을 완전히 따라하면 나머지 텐션을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줄게 도토리가 문을 도토리로 열었는가? 도토리로 열었는가? 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? 도토리가 문을 도루룩 두루룩 두루룩 열었는가? 도토리가 문을 도루룩 두루룩 두루룩 열었는가? 두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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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는가? 잘한다! 문, 문재님? 두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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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장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쿠션을 배치한 후 쿠션 3개를 이동해 식이 성립되게 하시오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한 번, 두 번, 셋 3,011 원상 복구하자 하나, 둘 그냥 아무거나 하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3 만들고 이거 9 만들면 되지 않아?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건가? 후쿵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